어 둘이서 얘기하고 있네 그래도 스파이더맨은 동료 생겨서 좋겠다 15%밖에 안했네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 봅시다 다운타운 브루클린 일단 새로운 슈트 나왔다고 했는데 뭐죠? 펩시 캐릭터인가요? 이게 애니에서 나온거에요? 아 그래요? 미래형 스파이더맨 근데 이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옷 아닌가? 왠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맞지? 맞지 맞지 이렇게 보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옷 같다 이게 옛날거인가? 옛날 버전인가 이거? 어메이징 꺼도 괜찮다 1편때 나온 것 같다고? 이건가? 약간 뭔가 아이언맨스럽다 이거 일단 올릴 수 있는거 그때 다 올리고 끄지 않았던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이프 스토리 슈트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좀 이건 좀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영웅치 않나? 이거 너무 악당같아 이거는 이대로 가자 뭐 할지부터 보죠 일단 스파이더맨이 사이언스 버디? 지금 할일 할말이 있으니까 가야겠죠? 가자구 가자구 와 밤도시가 너무 멋진걸? 다리를 날라서 가는게 낫겠는데? 다리 위쪽으로 어떻게 못가하나? 와 너무 예쁘다 근데 도시가 아이고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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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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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는 언제쯤이면 나를 좋아할까? 나이트 시티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 근데 이 아저씨 말 가끔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싫어하는 이유도 뭐... 맨날 도시나 부숴대는데 뭐가 좋을까? 나쁜 사람들 처리하는 것까지 좋지만... 재정적인 상황이 항상 부족한데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지 않아? 나쁜 놈들이 있는 이유가... 왠지... 코난도... 보면은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유가... 코난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웅이 있는 곳에... 영웅이 있는 곳에 항상 악당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좋은 존재는 아닐 수 있어. 영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보니... 안 무서울까? 오늘 모델에서 저게 막 나오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쓰게 됐네. 뚜껑 닫아야지. 뚜껑! 불편하네. 저거... 저거 날라가면 못 쓴다고... 저게 보기 위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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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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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탱크에 있었는데... 믿을게... 알았다. 알았다. 저게 돈이 얼만데... 아... 지금 저걸 맞추려고 저러는거야? 아니... 뚜껑은 닫고 해라, 뚜껑은. 물건 다 부시겠네. 물건 다 부시겠어. 글카우 얼마짜리냐? 먹어봐. 다 부셨네. 보니까 아빠도 갖고 있던데.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너무 무엇이든,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건가. 한국어? 아니면... 그 날을 전화했을까? 그렇다. 그 날의 전화가 없지? 안. 나. 네. 그리고 나중에 전화할게. 너무... 응. 내가 엄마가 다 부 Vic制을 풀고, 변호거고. редき하고 아들 유일한 친구지 아들 아픈 동안 친구가 없었는데 그래도 아들 친구 관계는 끊기 싫었나보지 뭐야 저거 저게 뭐야 어 죄송합니다 중력을 사랑하는 스파이더맨 뭐지 이게 뭐야 그런건가 약간 곳으로 모아야 하는 그런건가 보네 장비 뭐가 많이 열렸다 컨쿠션 버스트 웹그래버 웹그래버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스킬포인트가 많이 있네 보자 우리 우리 피터 내가 드디어 내가 드디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피터 좀 안쓰러웠어 이런거지 우와 바이오 쇼크 뭐야 미쳤다 헬로 헬로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이런것도 있다 단체 4히트 콤보 마지막이 일정확렬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천혜기한 적에게 거미줄을 감으면 추가로 뒤로 날아간다 이거 거미줄 감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 베논 펀치 좀 올려볼까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올리자 하나짜리 없나 하나짜리를 올리는게 좋을거 같은데 세모를 길게 누르라고? 체인 라이트닝을 빼야될거 같다고요? 일단 볼까 일단 볼까 음 이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베논 펀치 스매시 쓰면 날아가는거 아닌가 아 여기 또 다른게 있구나 베논 대쉬 아 이거 이게 더 좋으려나 베논 펀치 라이트닝 이거 한번 써볼까 그냥? 써보고 좋으면 그때 앞에께도 좋으면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피자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피자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오 저기 올라가고 싶다 오 저기 올라가고 싶다 오 저기 올라가고 싶다 오 저기 올라가고 싶다 오 아직도 없는데 오 제가 아무것도 들으면 너는 내 첫번째 전화 오 오 넌 최고야 오 네 알아요 오 오케이 다음은 뭐? 다음부터 찾아야지 그러게 다음부터 찾아야지 잠깐 일단 보자 보자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음 지금 스파이더봇 찾으러 가볼까? 아이고 스파이더봇 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진행을 해보자 오 저기 수트있다 저거 가자 저쪽에 수트 한번 할건 와 할건 진짜 많다 근데 오 이거 뭐죠? 나이스 좋은거 찾았다 테크 테크 부품 찾았어요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근처였는데 보라색 이게 이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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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차원 문 흠 흠 흠 흠 흠 흠 타락한 옷감이라니 아이고 어디죠? 지나가다가 발견 TV 테크 부품 개꿀이네 미치고 스파이더맨 우리의 스파이더맨 우리의 스파이더맨 한일을 외쳐야 돼 다른 사람을 외쳐야 돼 아우 어디니? 아 저쪽구나 와우 아이고 아이고 끝! 아이고 쉽네 여기는 여기는 쉬운 편이네 이지 이지 그 마르코 그 마르코 마르코도 크레이븐한테 그래 그래 오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얻었다 이거 결정 모으는 것도 스토리 진전에 도움이 되겠는데 사냥꾼에 대한 정보가 모이고 있는 거 같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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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있다 뭐지? 뭐가 있어 뭐지? 소리나는데? 그니까 비둘기 어디야 어디야 뭔가 진동이 느껴지고 아, 여깄다 발견 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나 잃지 못한 스파이더맨이라니 빡세구만 은근히 이거 각 잡는 것도 어려워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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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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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어디가니 다리 건너가야돼? 다리 건너가야돼? 어 저건 뭐야? 저 공중에 저건 뭐지? 공중에 있어 저거 어떻게 잡지? 야 저거 저거 많이 줄거 같은데? 잠깐만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발사도 안가는데 저거 더 빌딩에서 날아서 내려와야되나보다 와 약간좀 아 그러네 신발 밑에도 얼굴 있는거 같네 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개 어려워 야 이거 조절 개 어려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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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미친 개 어렵네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웃냐 저거 진짜 어렵다 저거 분명히 좋은거 줄거야 많이 줄거야 한번 더 해 도전 점프하는 스킬 있어요? 도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어어 어어 아이씨 아 아 야 저거 저거 어떻게 먹지? 스킬을 올려야지 먹을 수 있으려나? 어 너무 어렵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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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올라가는 스킬이 심상치가 않아 저거 쟤가 막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약간 그 그 아 뭐지? 당겨서 날아가는거 뭐였더라? 사이를 좀 당겨서 날아가보봐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오오 된다 잠깐만 잠깐만 방금 떴어 잠깐만 천장 올라갈때 스킬 쓰면 되네 천장 올라갈때 스킬 쓰면 되네 천장 올라갈때 스킬 쓰면 되네 여기서 여기서 아 도설이 이러고있으면 안되는데 살짝 여기서 어 됐다 나이스 아 150 더 줄 줄 알았는데 더 줄 줄 알았는데 아 아 적이 구호구 이거지 어 혹시 깎이 개 빨려왔다 이거지 이거야 완전 빠르죠 오케이 서로 구호가 있나 봐 자 암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둘기! 따라 비둘기! 세번째 비둘기! 아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게 바로 있었네 그늘 났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아 오케오케 그래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 해리 나중에 얘기해 지금 너무 바빠 어 어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잠깐만 여기 보고 있나 보고있는것 같지 보고 있는 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몰래 가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올라가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 보고 있네 위에 있는 녀석들은 두 명이니까 괜찮겠지 아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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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들 안 내려와? 두 명이냐? 위에 있는 녀석 아 위에 있는 녀석 좀 끌어내려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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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니까 괜찮아 음악이 왜 안 바뀌지? 아 아 아 아 아 가자 가자 뭐지? 왜 혼자서 아파해? 올라오냐? 어 어그로 풀렸다 어 어그로 풀렸다 오케이 오케이 저 스나이퍼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맵라인을 이제 활용해볼까요 지나갑니다 한 바퀴 돌아서 갈게요 난 그냥 날아갈 수 있지만 맵라인이 필요한 이유 고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만들어야 해서 안전하지? 올라와 주변에 아무도 없지 저쪽에 있는 녀석 좀 걸어볼까? 진짜 무섭겠다 조용조용 아까 여기 한 명 지나가지 않았니? 어디갔니? 얘네 어디갔니? 다 어디갔어? 뭐야 다 어디갔니? 여기는 안 만들어지나? 일단 이동을 아 여깄네 하나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여깄네 하나 여깄네 아 아 아 아 여깄네? 어 너 얘 뭐냐? 넌 왜 여기 걸려있냐? 뭐지? 내가 여기에 잡아둔 애가 있었나? 아 그냥 떨어진 애가 여기 걸렸나 보구나? 어 저기 다 모여있다 그러면 고치 만드는 걸 좋아하는 변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려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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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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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잘못 잡아서 큰일날뻔 했네 큰일날뻔 했네 어서오고 어서오고 자 두명인가요? 어차피 한명이거든 어서와 어차피 한명이거든 죽어라 인마 죽어라 인마 오케이 이 스모크 스테크가 내 티켓을 입고 있어 어떻게 들어갈까? 위치는 여기로 뜨는데 음 음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겠지? 보통은 툼스톤은 참지 않아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위치를 모르겠네 근데 지붕을 통해서 가긴 가는데 구멍을 모르겠단 말이지 음 여기 뭐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나? 위치만 여기로 뜨는데 공간 찾기가 어렵구만 구멍도 딱히 있어보이진 않는데 뭔가 뚜껑을 열고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어보이진 않는데 말이지 뚜껑을 열고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어보이진 않는데 말이지 진짜 설마 살짝 이 밑으로 내려가는거 아니겠지? 아래는 들어갈데 없어보인다 아 저기있다 저기있네 아 뭐야 두개였어? 나는 왜 하나로 갔지? 저쪽이었어? 아이고 나 여기 낀거 아니지? 아 이쪽에 있구나 아 이쪽에 있구나 아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있었네 아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있었네 오 오 오 오 오 이리 가 위치를 위치를 좀 잡아야 안 보여요 잠시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야 아까 웹라인을 만들려면 들키면 지원군 오나 보다 일단 둘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안 되고 천장을 보는데 맞아? 천장을 보는데 맞아? 죽어 줘야겠어 아파 너무 높은 곳에서 가질 못하네 여기 또 잔뜩 있네 한 명을 아 근데 없어진 거 들키면은 오 쟤 위에 본다 쟤 좀 심상치 않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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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다니는 길목까지는 가야 되겠어 아 이거 가질 못해 너무 높은 데다 만들어 놔 가지고 너무 높은 데 만들어서 가질 못하네 이러면 지나가지나? 아 이래도 안되네 거미집 만들기인데? 오 마이 갓 위험하다고? 아 쟤 먼저 처리가 안되네 그러면 그러면 올라와 올라와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둘이 대화는 둘이 대화는 여기서 하도록 해 살짝 낮춰서 해볼까? 갇히나? 아 이러면 갇힌다 난 고치를 좋아하는 변태라 니가 나의 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서와 어서와 어서오고 착하지 여긴 두명이라 위험하다 이거지 어서오고 뒤도는 사이에 슬쩍 저 녀석도 분명히 위를 볼거란 말이지 그럼 일단 저기까지가 잘 되려나? 오 뭔 소리야 조용히 해 조용 들킨단 말이야 조용 조용 위를 저쪽에서 본단 말이지 아 오 이거 안 느꼈어 오 대박 대박 위험 떴는데 오씨 위험 떴는데 오 살짝 살짝 의심 사기 시작했어 어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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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하는 거야 소리 다 내고 가네 이로 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고 말이야 맞냐구 그거 달려가면서 다 뿌시네 다 뿌셔 묶여있는 애들이 소리를 내네 어서오고 얌얌얌 나중에 맛있게 먹어줄게 한 명 남았니? 흔적을 지우는게 제일 좋단 말이지 아 뭐야 얘가 계속 위에 있지 아니 얘네들 왜 왔어 저런 초보랑 함께 다닐 수 없는데 걸린돌이 될 것 같은데 아우 잠깐만 아우 잠깐만 아우 해리랑 서우 해리가 나보다 더 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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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가 되어라 해리 괜찮아? 해리가 더 잘 싸울거같은데 해리 능력치 좋긴 하네 해리 능력치? 나랑도 불을 안하고 싶어요 해리 능력치고 해리! 플랫폼이도 있어요 해리! 확인해서 해리기 위해 형들들에게 진을 놓으세요 이 수트는 불을 좋아하지 않나 지금 사라진 안해지는 시간은 없네 그 plan은 무엇일까요? 아 워킹 아 넷 10시 납불리 으 으 뭐야 잠깐만 위에도 있잖아 양쪽에 있는 녀석들 부서 처리하는게 맞는데 싶다 3 으 으 잡았냐? 어 뭐야 하나 어디갔어? 어 글쎄 잡았냐? 어디있어? 와 이거 어떻게 부쳐야되냐? 자 갔나? 어 저쪽에도 있네? 가라 해리! 아 여러분 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 어떻게 부셔야 되지? 그냥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부셔야 돼 아 잠깐만요 아 어우 됐다 우리의 목표를 못 봤네? 난 나가는 분인 줄 알았지? 나가는 분인 줄 알았지? 나가는 분인 줄 알았지? 정의감을 불탔네 좋지 뭐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내가 원하는 분인 줄 알았지? 나의 목표를 못 믿어 내가 정말 믿는 것 같고 나의 목표를 못 믿어 우리의 목표를 못 믿어 알았다 우리의 목표를 못 믿어 우리의 목표를 못 믿어 아 우리의 목표를 못 믿어 어 어 어 아 어우 따꺼 따꺼 아 맛있어 여기 멀리 있는 녀석들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지 아이고 어 어 어 도움이 스타드 아 4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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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지지겠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다 달리기 키를 눌러야 되는데 다시 써봐야 되네 다시 써봐야 되네 진짜 웃겨야 된다 오지수 이자시 내가 이걸 쓰게 해줘야지. 팟! 팟! 어딨어? 아! 기여 없애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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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지금 가 아야야야 어디있냐 어디있냐 아야야야 어딨냐 어딨냐 오와 오 뭐야 저거 오 뭐야 저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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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파샤 됐다 헉! 설마 헤리! 너와! 헤리 왜그래 헤리! 헤리 왜 쫓아와가지고 도우면 되는데 잘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헤리 헤리 짐동이 짐동이 아니 좀 더 연습을 하고 와야지 전투 경험치가 없으면 들켰네 아 움직임 감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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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범위에 맞았어 아 폭발 범위에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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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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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로환 와 유조판이구나 너 이리 안와? 유명 이리 와 헤리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워 넌 내 게이지가 되어야 해 다시 와 어디 갑자기 소리가 안 나지? 내 피가 되어야 해 내 깜짝 놀라 이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 스파이더팔이들 알겠어? 내 피가 되어야 해 우리 사람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를 찾아봐 왜 저런 무사히 어디서 나는거야? 너무 많아 저기 너무 많아 저기 툼스톤은 내가 구하러 가면 안 될까? 툼스톤은 내가 구하러 가면 안 될까? 툼스톤은 내가 구하러 가면 안 될까? 그럼 툼스톤은 내가 구하러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를 찾아 tag 내 손은 여기! 다시 돌아올게 근데 더 커요? 한 번 더 깨끗하게 들어간다 너는 젊었을 때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는 젊었을까? 이 뼈는 젊었을까? 이 뼈는 젊었을까? 에이! 그는 젊었을까? 뼈는 젊었을까? 여기 공격으로 발전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럴 때까지 날아가면 험하지게 뻔하긴 하지만 어디야? 그냥 이 기계를 만져봐 어디야? 어떻게 기계를 만져봐 이 기계를 만져봐 이 기계를 만져봐 와 와 여기 teign hot in here i haven't noticed i think this suit is fireproof but lucky you we don't have time for this what do we do? i'm faster i can do we gotta get to boomstone out maybe we can weaken the cage there 안 돼! 비쳐 와야 돼 이것 쓰면 안 되는데 crazy this might be on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we really need to get you out more uh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으 5 으 어 아 좋게 아 어 저희아 미 아 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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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와 아아악 떨어져라 뭐 좀 잔인하긴 하다 용암에 떨어뜨리는건 좀 잔인하긴 해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죽었냐? 바바바바밤 어려운 연기 중독 좋은 변화야! 무슨 산책이니? 뭐지? 저걸 왜 들어간거야? 안에서 부수고 있는거야? 뭐야 불에도 강하니 저건? 너무 일심동체되면 안되는거 아냐?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말하는거 아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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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와.. 와.. 미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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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본 연출 중에 제일 멋있다.. 와.. 가속잠 살 찔 틈이 없대.. 와.. 와.. 진짜 멋있었다.. 방금 정말 대박이었어.. 진짜.. 방금 진짜 멋있었어.. 진짜.. 방금 진짜 멋있었어.. 방금.. 그래.. 좀.. 사용법을 알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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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출 미쳤다.. 근데..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 근데.. 저거.. 큰일났어.. 마일즈.. 마일즈 뭐하고 있었니? 피터 이러한 동안.. 마일즈 뭐하고 있었어.. 공부했어? 자.. 봅시다.. 스킬 포인트도 늘어났고.. 마일즈꺼 슬슬 사용해봐야되거든요.. 베놈점프.. 베놈 대쉬 아.. 근데 이거.. 이건 좋아보이는데 대쉬는 내가 어지러워서 잘 못쓸 것 같기도 하고.. 장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겠어.. 장비 좋은데 저거.. 일단.. 공통으로 쓸 수 있는거 올리자.. 어.. 이거 전.. 짝에서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거미줄 감아서 집어던지는거.. 전에도 이거 썼던 것 같아.. 이거 올리자.. 이거 많이 썼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를.. 아..잠깐만.. 다른거.. 끌어당기는거.. 다수의 적에게 거미줄.. 다수의 적에게 거미줄.. 이게 제일 좋아보여.. 지금으로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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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못하나? 할 수 있구나.. 발사수.. 발사수.. 하나 증가.. 하나 증가.. 하나 증가.. 하나 증가는 잠깐.. 데미지 포커스.. 되겠다.. 거미줄에 감긴 적을 공격해서 획득하는 포커스가 증가.. 어? 포커스 증가를 할까? 난 회복하는데도 좀 버티니까 포커스 증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데미지 포커스 증가를 하자 지금 너무 많이 쳐맞아서 안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어? 하나 더 있네 기본 데미지 증가 수트 모드 그룹을 구매하면 그룹 두 모드 양쪽 다 사용 그룹당 한 개만 활성화할 수 있지만 모드는 언제나 변경 가능 쳐내기를 성공하면 체력 약한 다른 거 올릴 거야? 완벽한 회피 아 완벽한 회피의 기준이 뭘까? 완벽한 회피의 기준이 뭐지? 약간 완벽한 회피로 올려볼까? 하나씩 있는 건가 이거? 데미지 올려봐 포커스 바 하나가 추가됩니다 더 자주 회복하고 포커스 바 두 개를 사용해 적 브루트에게 피니셔를 수행하세요 어? 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이 장비나 올리자 남은 거 장비로 올리자 오케이 하나 남긴다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귀환감 넌 하이 아니 철호 아 이쪽 아니냐 아냐 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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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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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가자 바닥으로 내리꽂았어 말즈 제발 제발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 어지러워 죽겠다 말즈 어 토할 것 같애 앞으로 가자 앞으로 오 어지러워 걸어다니는 스파이더맨 이래적이지 이쪽인가 이쪽 건물 같은데 여기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가 와달랬으니까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가끔은 언어를 보면 안 미이 의심하는 눈 안 돼? 안 돼?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연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Lee? 어머니가 눈이 예쁘시네 엄마도 바쁘네 아들도 바쁜데 엄마도 바빠 눈이 렌즈 낀 것처럼 되게 초롱초롱하다 엄마 어머니 그 렌즈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정보 공유 좀요 눈이 예쁘시네 대화주러 가면 되겠네 미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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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아직도 가능합니다. 다리, 당신의 걱정은 듣고 하지만, 이 뮤지엄은... 스파이더맨? 오! 세상에! 이 시스템이 닫혀서, 이 시스템이 닫혀서, 아무 인품들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잠시만요. 스파이더맨도... 안약 정도는 넣을 수 있잖아요? 안약 정도는 넣을 수 있잖아요? 도착할 수 있을까요? 보자. 음...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 쭉... 꺼서... 뭐가 이렇게 멀어? 어허 여깄네 오우 얘들 이거 쓰네 왜 그러지? 범죄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저쪽에 있다 일단 열어보자 다른 데도 가봐야 돼 쭈욱 따라갑시다 볼까? 닭살 돋아 근데 거미가 거미가 벽을 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오케이 이게 거미가 벽을 타고 가야 되는데 벽을 안 타고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네 벽을 안 타고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네 잘 져 들어가서 쭈욱 쭈욱 여기도 문제가 생겼군요 으샤 으샤 핸드가 아 어 어? 잘못 내려온 것 같은데? 꼈어! 꼈어 어? 이거 들키네? 잠깐만 피아노 쪽으로? 무슨 말이야? 아! 꼈어! 뭐였어? 너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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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소리나게 해볼까? 이쪽은 소리가 안되네 음 이쪽으로 가게 하는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아 내가 일로 들어가야되나 발소리로 이미 다 알거같은데 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줄 알았나나 음악이 시작되면 인스트루멘과 마음이 시작되면 믹싱이나 샘블링을 하면 깜짝이야 컴퓨터는 그렇게 못할거야 지금 어린이네? 어린이네 하하 정말 멋져 연주도 할 수 있네 나이스 발소리 귀엽네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저기야? 하나 더 있네 아니 이정도면 거의 다 끊어놨네 어우 얘 잡았나 한 바퀴 돌려면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슬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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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소리낼게 없어 오 저 드럼 여기 숨어가지고 여기 드럼이 있거든요 드럼 드럼 킥 드럼 베이스 이게 안 들키는게 이상한데 아 이거 위치 잡기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소리를 좀 내볼까 아 이런건 소리가 안나나보다 오 이런건 소리가 안나나본데 싸우는게 맞나 좀 찢어지게 만들어야 돼 아 다시 소리내기 이런데서 저런 소음은 워낙 자주 나는 터라 다 위험하네 조용히 처리하는게 조용히 처리하는게 방식인데 다 위험한데 박스를 쓰러트려보자고 들킬거 같은데 바로 들키잖아 바로 들키잖아요 바로 들키잖아요 아 뭔데 바로 들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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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닦는 걸 1조 2 처리하고 싶었다 아 폴라 메일 2라인도 보냈다 . . . . 메가 베놈 블레스트는 미터기가 아 미터기가 가득 찼을 때 뭐지? 방금 이거 가르쳐주려던 거 아니었나? 안 쏟아 최대한 더 맞았어 아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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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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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돼 아 에라이 에라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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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눌러 다행이다 펑키 드라마 아 둥둥 쳐줘 쳐줘야지 어 뭐야 저거 왜 가져가 죄송합니다 아 투자자 오늘 얘기한 투자자 여기도 나오는군요 투자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게 지원이 들어와야 뭘 하지 어 클라이크 스톤필에 저거 하나 갖고 왔는데 긍정적이시네 생각보다 긍정적이신데 피터랑 같이 찾아야 되나? 멀리도 있네 코스템 수트를 획득하라고? 레벨? 뭔 소리지? 뭐야 전화를 어느 쪽이야 저쪽이구나 저게 뭐있다 저쪽에 스파이더 여기있다 여기있는건가? 레벨업 했으니깐 스킬을 하나 올리고 도대체 이쪽은 언제 올리는거지? 더 많은 저게게 쓸만한 걸로 올리자고 날아가는 것보다 전기가 확실한 것 같다 뭐 그럴지도 몰라요 박사 데려가가지고 박사 데려가서 괴롭힐다고? 아이고 뭐 특별한거 교체할거 없지? 가자 가자고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제임슨 아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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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악담만 하는 제임슨 제임슨 맞네 맞네 역사님도 자평하나 흘렀다 어떻게 엠제이 이런 외곽지역도 있어? 뭐야 이런 외곽지역도 있어? 어? 어? 뭐야? 아 저 전기충격기구나 음제이 이거 맞니? 철창 넘어서 도망가는게 맞지 않을까? 음 음 죽어라 그 자식 지지지지지지지 유전자 자료를 가져와서 그쵸 하고싶은게 뭐지 얘네들이 키메라 만드는 분이니? 키메라 만드는 분이니? 아 박사가 리자드맨이었다고? 전편에 나왔었나? 아 이쪽이 아니네 어디야? 다시 나가는건가? 눈은 다 그렇게 돼있으면 나가는건가? 어? 어? 어 잠깐만 뭐 하나 떴는데? 아닌가? 안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쵸? 안으로 들어가는거겠지? 뭐 떴어요? 뭐 떴어요? 뭐 떴어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얘는 사람이라서 스캔이 안되는데요? 사람이라서 스캔이 안돼 스캔 능력이 따로 있는거 아닌거같아 아 이리로 가는건가 보다 맞네 이쪽인가보나 방해물 조준 던지기 왜 안돼 됐다 음 으응 음 아 으응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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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저 녀석 쓰러뜨리고 가야돼 움직이는 거 보고 가야되는데 그냥 빠져야되나? 빠지면 들킬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되는 거나? 저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는 건데? 저 문으로 가는 건가? 아 절로 넘어가는 거구나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도대체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저쪽으로 가야될 죽을 사람은 웬만하면 다 죽은거 같은데? 저거까진 듣지 않았을까? 장소? 박사님 구해야돼 진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는군요 일단 비밀번호가 어느쪽이지? 저희가 박사님 있는데지? 박사님 있는데가 오른쪽인가? 아까 처음에 나온데 얘는 공격을 못하니까 아 아 아 아 정신을 지켜봐요 아 이쪽을 보네 아하 잠깐만 아 이쪽을 보고 있는데 뒤쪽으로 가야되겠다 이쪽에서 하는게 맞는 듯 천천히 가자 이제는 완전히 저쪽을 보게 해야돼요 아 저쪽에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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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막이 어디? 어디있어? 아이고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장, 오 좋았어 잠깐만 넌 죽어라, 기절 하나 뒤돌아 네 아니네 저기 또 있네 아 저 동물들도 문젠데? 오오오 아 아 잠깐만 저 계단이 문젠데? 어떻게 해야되지? 돌아서 가야되겠는데 아 저 녀석들도 그거 해야되는데 저 녀석들을 저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더 멀리 유인을 하는거야 더 멀리 유인을 하는거야 아 아 아 짜 짜 짜 짜 짜 짜 더 가 더 가 더 가 그럼 더 가 넌 저기 봐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쟤네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쟤네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3명 정도지? 저쪽으로 모여줄래? 쟤네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조금만 더 뒤에 누가 있지 않았냐? 뒤에 머리 하나가 맞네 아이고 딴짓하다가 아 죄송 죄송 아 쉬고 있다가 아 잠깐 쉬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해야 되잖아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 줄 알고 알아서 헤쳐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너무 안 일했네 아 쉬 아 쉬 아 아 엠제이 도망쳐 엠제이 나 쟤 본 줄 알았지 아 첫 번째 첫 번째 완벽했는데 하 내가 안 일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아니 이런 바보 바보 같은 짓을 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 아 아 아 오 마이 갓 뒤돌아봤네 스톤 스톤 오우씨 이게 안 들키네 아 아 아 아 이리 아 컴퓨터 아 아 아 아 여러분 그니까 으윽 큰일 뻔했네 큰일 날뻔했네 이곳은 저역장 이곳에서 그가 이곳에 너무 잘생겼어 헉!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여기로 나이스 채 목포기 이번엔 안심하지 말자 통화해 어 통신용 호칭 가린 몽구스 가린 읽을 수 있나? 아 더 알아낼 수 있으려나? 아, 여기 있다 그룹 보스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공사오일 공사오일 코너스 써져있는 공사오일이죠? 공사오일 박사님 구하러 가야돼 공사오일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공사오일 예 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길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였나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아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 아 아 마인갓 조용히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이쪽으로 억울을 끌게 한 다음에 지켜라! 지지지지지지! 나이스 지지지지지 두 명이야? 힘겨루기 하고 있네? 오 지금 싸우는 거 봐 뭐지? 뭐지? 어차피 1대1이다 들어와 어차피 1대1이다, 들어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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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아래 한 명인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아 두 명이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건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 아 안돼 안돼. 이쪽으로 가자. 확인해 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0451? 왜? 아 외울 필요는 없었구나. 불켰어. 아니 쟤 언제 왔지? 네. 좋은 사람은 없지. 뭐야? 뭐야 무슨 액체야. 그냥 좋은 사람은. 쟤 아니 쟤 괴물이야. 사람이 아닌데.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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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어떡해? 상담사는? 구입할 것 찾을까? 오 마이 갓. 그의 마지막 건물인지. collections. 슬메. 제압이 전cale.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도크! 그 라프에 도와줄게! 오늘 밤에 일어나지 못해! 아이고, 잘못 울렀다! 아 아우워! 잠깐만 ! 잠깐만.. 뱉타델 뒤지게 생겼어요! podcast 아 스치면 죽음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우 살았다 아우 야 잠깐만 잠깐만 빠져봐 빠져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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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그만 좀 어우 미치겠네 아이씨 어디다가 어디다가 발 깨지 헛발차기 개호역 어 여기서부터는 개이득인데? 아 개이득이다 아 개이득이다 아 개이득이다 아 개이득이 아 개이득이 아 개이득이 아 개이득이 아 야 불이 있어서 야 불이 있어서 아이씨 와 나 미치겠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싸워 아 그만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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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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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아 여기다 도망가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실패 오.... 하지마 피터 안돼 이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마 베리아! 고맙게 scalar. 베리아! 나아... Harry! Pete. 아이고 어떡해 병원이라도 설마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죽을 리가 없지 피타 안돼 내가 더 강하게 키워줄게 미안하다 마일드만 신경쓰고 미안하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왜이래 괜찮은거야 MJ get him out of here I'll handle this come on here this one must be good 목소리가 이상해 I feel sorry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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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이거 개센데 이게 뭐야 파워는 엄청 세졌다 탐나는 소재를 발견했다 쟤는 내꺼야 다시 헤리한테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저거 저거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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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그치 그래서 사용법 모르면 함부로써 안된다 what happened okay uh let me try 일단 뽑았으니까 안가려고 한다 그렇네 그렇네 ef 클ffft 에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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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칼을 남겨두고 갔지? 검은색 좀 간지나긴 하는데 좀 찝찝하네 새로운 수트 수트가 새로 생기긴 했는데 아 이거는 그게 없나보다 따로 바레이션 되는 게 없나보네 오 오 야 이거 이거 좀 괜찮은데? 이게 좀 멋있는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옷도 멋있는데 근데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솔직히 좀 너무 빤딱빤딱해서 징그러움 스토리상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베미줄이 아니라 베미줄이 아니라 이상하노 베미줄이 아니라 베미줄이 아니라 이상하노 베노묻 베미줄이 아니라 베미줄이 줄이 날라가는게 아니네 애초에 그러게 다시 약해졌으니까 몸이 약해진게 느껴질거 아니에요? 대충단 속도가 빨라진다 나 이거 좀 쓸만하던데 좋아 이거 피터한테 몰아주자 오 뭐야 이거 자체로 아예 다 바뀌었네 아예 자체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냥 피터 주자 가자 피터 출발 이건 여전하네 오 나이스 무현치 않게 찾았다 아니 왜 여기 있는거야? 근데 아 또 다리 건너가야 돼? 다리 건너가야 돼 죄송합니다 전 지금 날아가야 돼서요 날아가야 돼서요 잘해 조준 잘하고 벽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긴 어디야 오케이 아 온 거 알았구나 안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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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비노프 크라비노프? 원래 이름이 그건가 보다 화염이 타오른다? 그거 아니야? 굴난다 나중에 통화해 이 형이 좀 바쁘거든 이 형이 좀 바빠가지고 말이야 어? 아아악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들켜버렸네 뭐야 두 마리나 있었어? 너네만 없애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살짝 빠지자 얘는 거미줄 어떻게 치는지 궁금해 비둘기 아 마디이 싸움 갈까? 어차피 지금 야 얘네들이 싸우기 한 번 번거로운 건 그것 때문이야 저 쏘는 것 때문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체력이 되어라 일단 여기 하나 처리 끝 뭐가 있어? 뭘까요? 여기서 뭐라고 있었던 거야? 제사라도? 아이고 보드카? 진짜 파티였어? 뭐야 찐 파티였네 약간 이거 생긴 촉수가 그거 같아 예전에 그 해리포터 지하 감옥에 있는 그거 아 어어 어어 오우 아 아 아 아 당당히 들어갈 뻔했네 아 필날뻔 했네 암살하고 싶었는데 아 뭐야 아 들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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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보려고 했는데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이게 들켰네 너무 가까이 갔어 좀 더 뒤로 갔어야 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이제 고치를 만들면 되겠죠 으 으 자 누구를 먼저 걸어줄까 누굴 먼저 걸어줄까 너가 제일 안전할 걸로 오 올라왔어? 오 2명 올라왔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은 너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니? 으 으 스픠더 thrp 아 duy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나와 떨어뜨리면 금방이라서 이 자식아 너밖에 안 남았어 아니네? 여기 사무실에서 뭐 했나 보네 어우 다행이다 아니 힘쓰는 법을 아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입는 건데 술 맛이네 술 개 많네 술 여기저기 주문해 놨는데 도둑들은 어디야? 크레이븐은 어디야? 부두? 부두 어디야? 아이고 가자고 또 부두야? 진짜 난 부두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아우 난 부두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말이지 내가 굉장히 부두랑 사이가 안 좋아서 부두기 누구만 가면은 아 그래도 거미줄로 나오네? 감기는 건 검은색 물체인데 아 비둘... 나 비둘이라 별로 안 좋은데 거미줄로 나오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줄을 만들까? 올라오시고 쳅쳅치압 선생님도 올라오시고 선생님도 올라오시고 새로운 모션 뭐야 이쪽에 있는 녀석 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네 너도 올라오시고 잡 잡 잡 잡 음 저렇게 길게 까지 되나 되네 와아 저거 떨어뜨리면 싸워야 될 것 같거든 기본적인 소음을 내보자 시선을 돌리면 시선을 여기까진 어우 검은색 날아가는 거 좀 그러네 아 어 이거 안 들켰어 대박 나이스 이게 안 들켰나 지금 몇 명이야 얘네 둘은 왜 붙어있어 아 네 명이었는데 어쩐지 아 이상하더라 어쩐지 한 명이 어디 갔나 했네 쟤는 왜 저기까지 갔지 얜 얜 여기서 뭐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어디 갔니 어디 갔지 한 명이 저쪽으로 빠졌어 아예 없어졌는데 아예 없어졌는데 뭐지 둘은 좀 찢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어디로 소리를 내는 게 좋을까 여기 좀 들킬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올라오시구요 아하 들켰군요 아하 들켰군요 아하 어이 오케이 지원군이 오네 어 주먹쟁이들 어떻게 싸우려고 아 아 싸우자 그냥 아 정말 이거에도 사람이 살아나면 어 궁금한데 어.. 별거 아니네 이지 이지 괜찮으신가요? 멀미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멀미만 하지 않으시길 오케이 됐다 켄트? 거기 또 어디야 그러니까 친구 괜찮나? 아! 아까 그 불꽃놀이 하던데인가? 아까 누가 불꽃놀이 하고 있었잖아 거기일 수도 있겠네 아까 거기일 수도 있겠다 지금 다시 조용한 거 보면 거기가 맞을 수도 다 자 하자 오오 벽을 타고 벽 타고 저쪽으로 가지 이쪽인가 보다 그러네 진짜 파티네 드라이클리닝 어? 설마 생각하는대로 막 바뀌는거야? 좋아하는거 봐 귀여워 어? 안 들키게 잘할 수 있질 않아? 걸음을 빨리빨리 여기는 별 몇개의 레스토라일까? 아 라따뚜이 생각난다 경원이 누구지? 경원을 어디서 찾아야될까? 아우 안에 진짜 살벌한데? 오작 음식 나르고 있는데 그럼... 저거는 거 아니야 그럼... show me there take it! let him squirm the poison is ancient and you don't even know how to use that thing a true hunter the depths one son But you just snapped his head look at me listen to me wish my suit had a neural interface like this I could work with Harry do the hero gig 딱 보니까, 말 잘 듣는 척 했다가 몸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약간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척. 이름이 쉴드야? 범상치 않은 등발의 남자가 있어. 역시 그도 대머리인가? 멀리서 보면 대머리처럼 보이는데. 역시 범상치 않은 대머리. 역시 대머리는 강하다. 아, 대머리 맞네. 진짜 제일 크셔서. 엄청 무서워. 디마라는 사람이 오른팔인가봐. 의외로 작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큰 착한 노화도 있고, 양념을 펑을 때는 거주가 이거로 돌아가고. 집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걍 빠지게. 아이고. 아이고. 아, 이 벌, 이 벌. 쫌 다가가. 다가가 Meltemo는 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다. 다가가. 가. 가. 안. 안. 괜찮냐 이거? 도망쳐 도망쳐 그쵸 센서 작동 안한 것도 어렵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거야? 배고프다는데.. 음식 없이? 호랑이였어? 생고기인 이유가 있었구나 디마가 어땠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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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우리야 생고기 가지러 가야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걸리면 죽음이다 이건 진짜 걸리면 죽음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위를 돌릴 수 있는 방해물이라 뭐가 있을까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는데 분산시킬 수 있는 모험이다 뭐가 있을까 스캔을 해도 딱히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수면 다트로 훔치라고 하나면 됐잖아 수면 다트는 어딨어 다트 놀이 하다가 수면 다트가 어딨는데 수면 다트가 어딨는데 표시는 이쪽으로 떴는데 수면 다트 놀이 하니 수면 다트 놀이 하니 수면 다트 놀이 하니 다트 놀이 하니 수면 다트 놀이 하니 수면 다트 놀이 하니 수면 다트 놀이 하니 다트 놀이iker 다트에 수면 다트 디마, 헬로 디마 슬립 타임 하이 디마 I'm back with a little snacky snack 저거 먹다가 뱃속에 수면 다트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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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안 놔뒀을 것 같은데 흠 이게 뭐야 가족 사진인가? 사진 되게 좀 뭔가 그렇다 이걸 마시나? 뭔가 약간 되게 마시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 망사는 들어있을 것처럼 생겼어 책도 읽네 책이랑은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책이랑은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책이랑은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흠 의외로 머리가 좋은가봐 무식한 사람은 아닌가 본데? 무식한 사람은 아닌가 본데? 저쪽에 그 옆에 무슨 표시 있는데? 귀여워 그 중에 종교도 있었나봐요 사감치료? 뭐야 죽기 직전의 사람이 그런 괴물이라고? 텍스트 기도할 시간이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 말로 사냥을 시작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잔치를 버리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우리는 아니었다 크라비노프 일가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에게 사냥은 신성한 곳이었다 신이 내린 의무였다 호식자는 피식자가 강해지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빚어내는 거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이다 우린 예배당 촛불 앞에 모여 파스카를 나눠먹었다 어? 파스카 아까 그 보드카 아니야? 우리 배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조상을 기를 준비가 됐다 조상의 피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른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난 아직 전통을 따른다 화염이 타오른다 어? 화염이 타오른다 예배당은 준비됐다 오늘 밤 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리라 이제 사냥이 시작된다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좋은 일이다 아 그런가봐요 시작하기 전에 파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을 데리고 포식자와 피식자를 나누는 이유가 뭐지? 뭔 소리지? 예배당은 또 어디야? 아 진짜 예배당이야? Query를 cruel한ира 개 Synum 핵심 한 번 더 쓰다듬을 수 있는거야? 고맙습니다 귀여운 근데 저거 잡고 만지면 일어날 것 같애 오마이갓 와 와 활성한 상태에서는 공격력이 크게 증폭됩니다 신비언트 미터가 가득 찼을 때 발동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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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너무 많아요 죽었어 연기가 너무 많아 위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겠다 킁킁킁 이거 맞아 이걸로 맞춰서 이렇게 쫄깃한 것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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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로 이걸로 올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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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아 그 다음에 두 번 쓸 차례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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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안돼 안돼 뭐야 너 아 애들을 올라오게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또 어딨어 올라와 죽은거냐? 아 죽어있구나 맞나?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닛티문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닛티문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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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위에 있는 애들은 진짜 미치겠네 아 위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완전히 처음부터야? 개 어렵네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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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전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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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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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타난 애들부터 죽이고싶은데 여기 나타난 애들부터 죽이고싶은데 여기 나타난 애들부터 죽이고싶은데 올라와줄래? 어 왔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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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 올라오세요 저 밑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에 절대 밑에서 싸우지 않아요 어 그리고 거기있다 이거지 어 죽었니? 아 한명치 올라오세요 그러면 아 아 아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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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려갈 수 밖에 없네 어 저쪽으로 가야 돼 아 아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어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으 으 그만 그만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여기서 끌어당기 가 안되는 으 으 어디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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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으 으 으 뭐 한 번에 싸우는건 으 불가능 으 으 잠식당한다 성격이 난폭해졌어 오 벙개 치는거 봐 수트가 이상해 피터가 변하고 싶어 뭐지? 함정이다 함정 무력화 시켰어 큰일났다 거미줄로 못사운다 아 잠깐만 보스다 뭐? 큰일났다 미니 이즈! 당신의 본부는 아직도 안 좋은데요! 이것은 내 시대가, 아는 그녀의 영월라! 스코피언을 죽였다! 그 쪼금을 죽였다! 그리고 내가 꽤 잘 죽였다! 나는 그녀의 말과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을 죽였다! 아이고 잘 눌렀다 아이고 뭐야 눌렀는데 어 이거 또 막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싸워야 됐네 피 좀 주세요 아 피 좀 주세요 와 나 미치겠네 아우 아우 오마이갓 타이밍을 잘못 맞췄네 잘못 눌렀어 밑에 거 눌렀어 안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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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만 안 넣거나 말 만할 것 같으니 아이고 그나마 아 이건 안되네 아 다른 사람들 끼면 잘 못쓴다고 다른 사람 끼면 싸우기 어렵네 아 그거 수트를 쓰자 그래야 되겠다 아 잘 모르겠다고 아 근데 내가 조금 일찍 좀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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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내 곳이, 아마도 내 영월들입니다. 이곳은 스크블를 죽였다. 이곳은 이곳을 죽였다. 내게? 물을 피해! 나의 타입! I can taste the poison! 내게! 당신이 이는 한 diagnostics. 사라져져. 어디가! 어디가세요! 형님 내빼시면 어떡하십니까? 방패까지 드신 분이 쫄지 마세요 아 나 죽어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설마 또? 아니네? 주인원 별배인가 보네? 얍삽하게 멀리서 쏘지 말고 아이고 아니 친구를 쏘면 친구를 쏘면 친구도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아이고 피 채워야 돼 아이고 어디서? 어휴, 이 사람은 무서워? 아아야 들어가지마 슬마 어떡하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리했다 아 어디야 와 빡세네 진짜 아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보스야? 이거 뭐야 소울게임이야 이거? 문 열면 보스 나타나는거? 아니 그 실 실무식이 있는거 같아 등치 큰 빡빡이 컨실륨 3 2 2 2 2 2 2 1 2 2 크레이븐 있구나 o 네 어 내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시작한다고 успоко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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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져가야 돼. 저 정도만 그냥 이렇게 촉수 이렇게 꺼내서 가져가면 안 되나? 저거 가져가야 돼. 저거 가져가야 돼. 제 친구 특정 주파소가 문제인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아 저런 GPS가 와 이게 와 와 음 맞네 주파수네 주파수는 맞네 거미 왜어리스 스파이더 온김에 거미도 좀 아 여기있다 사막 가짜 가짜가 있어? 그...저희가 다른 애가 다른 애가 있다고? 다가짜가 필요해 다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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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도시에 살려면 살 겁니까?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는 이 도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나요?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면 절대 안살 도시야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면 절대 안살 도시야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에 너무 흠 터막한 도시 매초에 약간 보험회사들이 돈 잘 벌 것 같네 하핳 보험회사들 돈 잘 벌겠다 야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도시에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도시에서 아우 나는 능력자 돼서 뭘 하고 싶지 않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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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엑티를 팔 밑에 잇트 이지! 너무 쉽지? 발견해 드디어 써보는 건가? 사진에 공격해 아기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기서 물이 부족한 거 네, 안 흙, 안 흙, 안 흙 하 표정 봐 표정 봐 내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표정인데 피터도 가끔 보면 못 모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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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를 되게 시원하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리 안에 들어갔는데 괜찮으려나? 응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게 아 김혜피가 이거라고 두 개씩 날라오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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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거의 유리가 응 도 rab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눌렀는데 암을 어 이거밖에 안써지는데 아 이걸로 끄라고 아 이거 안 꺼지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는건가 했네 뭐 안되나본데 어.. 큰 건 안되던데?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없네 와.. 안 꺼질 것처럼 위에도 불 났나? 아.. 위에도 불 났네? 아... 도와줬어 칠 수.. 칠 수.. 와... 다음 날 출근한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 회사 불났어.. 출근안에 객굴 아싸, 친구는 안 한다, 개꿀. 이득 아니야, 이득. 아, 저 멀리서 쏘기냐박된 포찰이야. 아, 어디 봐, 어디 봐. 아, 이거 하니까 막 쟤들 갈라붙어간다. 왜 안들어? 하늘을 왜 그래요? 하늘을 해야지 계속 전TE는 한번 더 가져올 것 같은데 정말 speed up 안돼 이렇게 아프지? 와 아까 아이고 아아 아니 날 떨어뜨리다니 또 있냐? 안지 안죽었냐? 아직 안죽었네? 아우 넌 이거는 맴박지? 아아 어딨어 씨 이리 안와? 이리 와 이리 와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우 아우 쥐인 녀석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우 제발 제발 어우 진짜 미식이야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네 왜 그래? 일부러 일부러 저래 발사 아 이거구나 세긴 개쎄 또 싸워? 지겹다 진짜 다크 네 그치 동시에 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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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걸 쓰자 아 오 제대로 처리했다 뭐야 너 봄? 베어즈? 와 미친 와 미친 오케이 비즈니스에 빠져나올게 제가 말할게 나는 하니라 아 꿀이 떨어졌네 약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컴온 나 웃음이 웃음 로 앗 아뇨 앗 아 아 아이구 아구 아구아이구 잘못놀렀다 아! 잘 못 눌렀네? 반대쪽 눌러야 되는데 와.. 개 세다 근데 얘가 없으겠지? 아! 잠깐 잠깐 일로 나와 싸우자 아! 잠깐만요 일로 나오세요 선생님 이리 나와주세요 우리 넓은 데서 싸웁시다 이 건은 못 당하지 헤딩을 잘 못쓰겠네 아싸 출근 안한다 아싸 아싸 출근 안한다 제대로 출근 안한다 회사에 재해가 일어났다 와 어떻게 먹고 왔냐 이 정도면 헤딩 아빠가 싫어할 만해 just keep coming destroying everything don't worry about that you need to get out no there's just a few steps left we can still finish the anomaly i know we can not hunters you all should have ran when you had the chance abd 너는 모르게 덜토리오. 하리 듣냐고 들리어? 얼마나 오래 더 더 오래? I know, I know. I'm on the last two steps. I'm not stopping you! 내 이름이 나. 내 이름이 나. 구성된 위협이 안타깃. 왜이렇게 길지? 왜이렇게 길지? 이렇게 안 길었던 것 같은데? 왜이렇게 길지? 뭔가 아까보다 훨씬 길어진 느낌이란 말이지? 회사가 다 터진 마당이 이게 다투 작동을 한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 왜이렇게 길지? 아빠 그래도 회사 부셨다고 뭐라 하라고 해리는 근데 지금 기분도 영 안좋겠다 자기도 힘 얻어서 좋아했는데 다 가져갔으니 좀 허탈하지 않을까 뭔가 약간 잘난 척 그러다가 이제 슬쩍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웃겨질 수도 있다가 어 뉴? 아니 우리는 타임스키 아니야? 수트 새로 나왔대 어 이게 뭐야 야 이거 무슨 배트맨이야? 야 이거 좀 갖고싶다 어 이건 좀 갖고 싶은데 잠깐만 어우 야 그 빤딱빤딱한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거 너무 그거 같아 약간 그 약간 석유 재질 있잖아 기름기 잘 잘 흐르는 약간 석유로 만든 것 같아 좀 징그러워 빨싸맛네 그러니까 데드풀 같다 이거 또 괜찮은데 이거 입혀볼까? 색깔은 이게 제일 나와보이는데 우리 마일즈도 마일즈도 괜찮은 거 입혀주자 마일즈는 마일즈답게 소년스러운 느낌으로 약간 배트맨을 동경하는 소년스러운 느낌으로 입자 스킬 포인트 두께 더블 대쉬 뭔가 공중 점프가 좀 좋은 거 같아 싸우기에 내 기준으로 공중 점프가 좀 싸우기 좋은 거 같아 와우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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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대쉬 이건 이게 더 좋은 거 같고 약간 그거 같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모션 같기도 하고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모션 같다 일폐속도 증가 이거 좀 필요할 거 같아 수사체의 브루트 적을 들어올릴 수 있다 한번 사용해볼까? 나 이거 사용하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수특을 올리는 게 더 나아수려나?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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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차카 나이스 시리아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메세지 엄마 어 좀 사였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마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 비키세요 이게 뭐지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뭔가 뭔가 수집인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까 그 싸운거 어제 그 싸운거처럼 싸우는건가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망한거 아니었어 이 사람들 망한거 아니었어 이 사람들 망한거 아니었어 여기서 장사하네 여기서 장사하네 아 개나 소나 평론가 어 이게 뭐야 어 설마 그 미니게임인가 오 오 어 뭐야 어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단체로! prepare for some slighter hands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맞아버렸어 아! 뭐야? 이것도 피해야되고 저것도 피해야되고 뭐야? 나 이거 그만 못해? 계속해야돼? 아니 이거 다시 뭐야 못나가? 난 이걸 하려고 들어온 거 그냥 궁금해서 들어올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났다! 하하하하 망했다 그냥 그냥 미션이나 하러 갈걸 어? 어? 아, 쟤쟤. 미치겠네 바닥에 있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만 날 꺼내줘 날 꺼내줘 날 꺼내줘 이거 어떻게 꺼내 어떻게 나가 잠깐만 날 꺼내줘 하하하하 너 슬 publi지 않았지?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게 잡은 표현 잡는 건데 바닥에 있는걸 피하긴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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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하기만 하면 될 수.. 아우 적도 있네 아니야 이거 주먹이 어차피 주먹이 해결해 주니까 야 잠깐만 이거 바닥에 있는 주먹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던데 아아아아악 피하고 안돼 미치겠네 6병만 잡으면 되는데 아니 저 주먹 주먹으로 죽여야죠 숫자가 올라가나 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 미치겠다 금방 하고 싶어 잠시만요 또 주 Say 아앜 안 돼 아이고 아 아 됐다 겨울옥이 브론즈 하지 않겠어 이거는 자신하지 않겠어 호기심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겠군요 호기심에 들어가는 잘못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 잠깐만 저쪽으로 와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어려워 옮김에 주워가기 나이스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어허 헉?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일 수가 있지? 억, 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아 어려워 와아.. 조절하기 정말 어렵네요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아 이거 개 어려워 아 벽 타지마 벽 타지마 뭐하는 짓이야 잠시만요 아 존나 어려워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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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모멘톤 플러스는 스트레인 뭐 이안에 안에 안에 아는 거 너무 어려운데 오진이 모르스라 판에 네 서둘러 잡으라고 아 실패다 아이고 아 아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원 안에 있는 것 자체나 원 안에 있는 것 자체나 if I stay in the slipstream long enough I still can pull the embedded data then leave me right to leave these things that bomb I need to get back into the slipstream to continue the download 건물 사이라서 oh ow 와 나 미치겠네 와 나 미치 모르겠네 거의 다 했는데 안돼 저 자식 도망간다 아 아 다 왔는데 아 아 너무 어려워 방향 조절이 너무 어려워 진짜 방향 조절 진짜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낫고 너무 아 아 차라리 이거 움직이는 걸로 조절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맵이 막 하늘을 막 계속 막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는 거라서 이게 공격 하늘을 임 허리 하늘을 임 여기로 안 올라가 해 하늘을 임 아 제발 아 방향 감각을 한 번 잃으면 따라잡기 어려워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망했는데? 아까보다 더 안된 것 같아 아 왜 그걸 잡아? 와 이거 조절이 너무 어려워 감도가 미치겠네 와 감도 왜 이렇게 어렵지? 추격보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방금 뭐가 떴는데? 설정에서 추격보조 활성화? 어 어디있지? 추격보조 활성화? 접근성 접근성 설정 메뉴? 아 어디있지? 그게 뭐야? 아 여기있다 추격지원 아 아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나 지금 막 화면이 지 맘대로 돌아가니까 아 이거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 아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 어 된다 된다 아 이제 좀 이제 좀 방향 잡기가 편하네 아 이제야 좀 편하네 아 이제야 좀 편하네 와 이거 끄는건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좀 편하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됐다 이런게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줘야지 너무 쉬워졌다구요? 방향 조절은 똑같아요 화면 돌아가는게 문제겠지 해보세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시라구요 다 세번인가 했잖아요 세번 봤으면 됐지 한번 보려고 피터 어? 요새 또 특종이야 하고 찍었나봐 응 해리 되게 무력감 느낄거 같은데 해리 진짜 무력감 될거 같은데 봐 저쪽이다 약간 자기는 도움이 안되는 짐작이라고 생각할지도 한번 싸워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수 해리 되게 많아 해서 해리 해리 약간 좀 위기소침해진거 느껴지죠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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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 저쪽이네? 뭐지? 여기다. 아, 아빠 무덤에 왔네? 음... 파파 보통 이럴 때 그런 말 하지 않아? 옥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옥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아들아. 아니, 버그 뭐야. 이 가운데 점. 왜 안 없어져? 가운데 점 이거 때문인가? 아이고. 이거 켜서 그런가? 이거 추경 미션 있을 때만 쓰죠? 아니네? 그래도 있네. 아닌데? 설정 때문은 아닌데? 아까도 있었나? 내가 유독... 아까도 있었나? 검은색 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하얀색 점. 원래 없지 않았어요? 그쵸? 어그야? 뭐야 이거 하얀색 점. 자, 핸드폰 좀 봐주래? 어, 되게 많아졌네? 음... 이건 하러 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생겼어. 뭐 그것도 그래? 대개의 구간의 사람은? 어? 아, 대단한 이야기. 어... 어, 진짜? 어... 어찌보면 이분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이분이 진정한 영웅일수도 있어 세금이 막 집 부서진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낸 세금이 집 부서진대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일수도 있어 우리 뉴욕시가 이렇게 비... 문자가 생겨도 되겠습니까? 길을게 엄청 크다 근데 진짜 저 하얀색 점 원래 있었나? 하얀색 점 원래 있었나? 내가 갑자기 신경쓰기 시작한 건가? 고스프레라니요 무슨 소리에요? 고스프레 할 생각으로 쓴 건 아닙니다만 어... 그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저쪽이라고 저쪽 그쪽이요 cause... 지민이 너 왜냐하면 이곳에 신경쓰는거지 저희도, 이곳에 신경쓰는것을 또 없었다는거구나 아하! 저쪽이 뭐 STichions 이곳에 관한것이 남긴것은 신경쓰요 나 너무 신경쓰요 말한 이후로 이 버그 같은데? 아니 여기서 뭘 만진게 없어 뭔가 왜 가운데 점이 생겼지? 역시 뭐하다가 잘못 눌렀나? 아닌데? 자동회복도 있네 개이득인데? 자동회복 피가 조금씩 차는거 뭐지? 내가 뭘 만졌나? 아닌데? 너무 신경쓰여서 잠깐만요 저장한번 하고 너무 신경쓰여서 잠깐만 나갔다올게요 다시 들어가면 괜찮겠지? 25% 많이 했네 다시 들어가면 불러오기로 해야되나? 아니네 아니 그래도 있는데? 아예 껐다 켜야되나? 그냥 할까요? 그래요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 어? 뭐야? 이거 뭐지? 기름인가? 기름인가? 음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쟤 나 어느 방향으로 봐야? 이거부터 없애볼까? 모양이 너무 어려워 3D라니 이거 없애고 오케이 됐다 굿 여러분도 알아보셨나요? 그쪽이네? 뭔가 좀 어지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더 어지러워진 느낌인데 이쪽 아 저쪽이네? 아 쏘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임 쏘리 여기다 뭐 악세사리 특이한데 사수를 너클처럼 쓰려고 다들 주먹에 쥐고 있는거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얌전히 벌이나 한번 받아볼까요? 얌전히 벌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 안전한 놈은 없습니까? 안전한 놈은 없습니까? 안전한 놈은 없습니까? 음산 투자 하겠어요 흘러오시구요 흘러오시구요 그쵸 음산 투자하면 쉽죠? 음산 투자하면 쉽죠? 음산 투자하면 쉽죠? 음산 투자 들킨거 같기도 한데 들켰구만 건들지 않았다면 안전했을 것 같은데 아니예요 음산 투자 음산 투자 음산 투자 음산 투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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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 무기를 다 들고있네 잠깐만 이리왈래? 부서대로 한병식 한병식 차례대로 아 아이고 오우 이리와 이리와 찹찹찹찹 찹찹찹 찹찹찹 빨리 가 빠아 아직도 안죽었어? 아휴 그럼 마지막까지 됐다 어? 뭐야? 엠티 네? 아휴 아휴 아직 못 찾으면 불가능 아직 못 찾으면 불가능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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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아 시제 파커 시제 파커 오케이 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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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여기가 아휴 에그 아 히티 에그 작은 거미 우리 작은 거미 들어가게 해줄래요? 엄마 애칭이 거미인가 봐 오 뭐야 이거 플리마켓이야? 트럼펫 가이 트럼펫 가이 이곳은 거 봐 엉덩이를 아주 엉덩이를 아주 어 트럼펫 소리 여기 있다 뭐 고양이인데? 아 비키세요 옆에 고양이 봐봐 스파이더캔 아 귀여운 이준 100%! 카카오톡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진이란 이름이 생각보다 외국에 흔한가? 외국에는 유진이란 이름 많이 나오더라 마일즈가 훨씬 어렵지 마일즈가 훨씬 어렵지 마일즈가 훨씬 어렵지 같은 조작감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뭐야 어디 보자 어디 있는 거지? 아 바닥에 있다 긁힌 자국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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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내 놀이야 그냥 싸우는 게 낫겠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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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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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아 어 잠깐만 다 날라가줄래? 이리와 또 있어? 이건 헛발질을 많이 한단 말이지 됐니? 어딨어 유진 유진 어휴 오케이 어? 암성분이셨네 여자분인 줄 알았어 섹소폰 저거 저렇게 만져도 되나?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야? 쥐 엄청 커 쥐 엄청 커 Bebop 이제 저어가지고 제대로 몰래 원 고기를 돌려야 돼 오케이 굿 슈트 테크 업그레이드 빨강은 좀 이것만 좀 더 올려볼까 이거 하나 올리고 싶게 했는데 아니야 데미지를 좀 더 올리자 데미지 살짝만 더 올리자 체력을 어차피 두개 다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고품이 없으니까 스킬이나 올립시다 음 음 아이오 사이펀 우와 능력이 약간 재충전 체인 라이트닝 볼트가 3개에서 6개 오우 이거 쓸만했는데 체인 라이트닝 히트 히트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히트 하나 올려줄까 히트 이거 마지막 거 뭐니 히트 히트 초반 스킬이니까 멋이 없지 혹시 내가 이 위에 있으면 출발하나 뭐지 모든 차가 정지했는데 에 뭐지 보스 피버스 극장에 가는 중이야 이어서 하는거 오 출발한다 오 오 오 출발하는데 뭐야 관종 관종 아임 스파이더맨 관종이다 관종 피터한테 가죠 야하 멋있어진 피터 가자고 빗 피트 엘마허스트 계속 뱀 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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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한투를 에타크를 하고. 한투를 한 번에 다 죽였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이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피해가 나고 있잖아. 거의 다 안 돼. 그리고 그냥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해리 찾아가. 그냥 못 죽였지. 그냥 이리 와.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야. 우리 다 같이 죽여. 무슨 소리야. 이게 신기하게 뭐냐면. 가만히 있을때 얘기하는거랑 싸울때 얘기하는거랑 사운드가 다르다 이런 퀄리티 미쳤어 갑자기 출발하니까 퀄리티 미쳤네 갑자기 출발하니까 막 진짜 막 달리는 것처럼 뭔가 하고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퀄리티의 차이라고나 할까 다시 말해서 따라서 가볼까 우리 또 멋있게 다리 한번 갈까요 아 이쪽 다리가 아닌가보네 엠옐리 메이 포운데이션에서 저녁에 시건 프란터피도 힐리티 belonged поверх적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워스웨어 저 봄이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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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많이 받나 보다 아이고 엑스로 눌러야돼 바깥쪽으로 가는게 맞으려고 어 떨어졌어요 쏘리 저것도 공중에 있네 거미 눈에 보였을때 처리하고 가는게 맞는건데 잠깐만 포기할수 없지 거미는 어떻게 가져가야되지 저거는 고무룩상이라 그랬다 치는데 저번에는 뭔가 달거같은데 달거같은 느낌이 아 갑니다 아 푸슈 안되네 안되네 오호 니저씨 그렇게 아 저기있네 저거 타고 가야되네 저거저거저거 저기 바람 그거있네 저거 타고 가서 가야되나보다 저거 타고 가서 가야되나보다 어? 어 뭐야? 나이스? 아 보자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어디있어? 나랑? 아 저쪽이네 아 남의 집에다가 거미줄 붙여넣기 어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혹시 저거 타고 가야되나요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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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지 어 시끄러 그치 나 같아도 무서워서 떠날 것 같아 이거 뭐야 모빌인가? 아들 방 그대로 뒀나보네 아들은 동물을 좋아해 아래층에 있나? 아 약이다 약 이런거는 수트 멋있죠? 뭔소리지? 텍스트 유전자 제조학 흥미로운 효소작용 외부시설에 추가시약이 필요 그치 어 여기 막 살킨 자국도 있어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집에서 실험을 계속 한건가? 어 뭐야 부서졌어 오 비밀의 공간이다 어 비밀의 공간이다 음 뭐지? 이게 뭐지? 잠시만 잠시만 찾아봅시다 여기 뭔가 있을거야 피아노 퍼즐 아 피아노? 아들이 좋아하는 그건가? 눌러볼게요 피아노라고? 그냥 눌러볼게 사아 아 두 번 눌렀을 수도 있네 사아 사사사사이 일 어 뭐야 뭐지? 왜 사사사일이지? 뭐지? 어떻게 맞춘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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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왠지 하얗씨 아니 솔직히 숫자가 4개니까 안 대충 하다가 그냥 안되면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같은 숫자가 저렇게 반복될 줄 누가 알았어 왠지 아 아 아 아들이 다 허물 벗어버렸네 허물 벗어버렸네 점점 커지는거 아냐? 그치? 허물 벗으면 점점 커지잖아 어? 아까 잠깐 떴는데? 피쳐나갔어 헬링룸 수색하기 헬링룸 수색하기 뭐지? 이 안에 수색할게 뭐가 있지? 아 저기 떠있구나 어우 잘 안보여서 몰랐네 어 왔다 어? 아 그치? 그치? mend assume 레벨 하이 아이 왜 이렇게 쎄지? 가야! 미친 개쎄네 원래 이렇게 쎘니? 뭐야 왜 이렇게 쎘지? 원래 이 정도로 쎘지 않았는데? 아니 원래 이 정도로 안 쎘는데? 원래 이 정도로 안 쎘는데? 아니 원래 이 정도로 안 쎘는데? 아니 원래 이 정도로 안 쎘는데? 넌 이 정도로 안 쎘는데? 넌 이 정도로 안 쎘는데? 이 정도로 안 쎘는데? 근데 넌 크레이븐에서 계속 나가면 내가 답답할게 도망가는 거 해 미친 개쎄! 이제 다 문의 끝! 이제 끝! 아! 피 흘러본거 뭐야? 이거 몰라? 다시 아, 이쪽이구나. 날 보라고! 날 보라고! 피 흘러본 저격량 피 흘러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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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그건가봐! 날라서 구경 못하게 하는 도와 순서대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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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들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와 주택가에서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이 모든 체증이 시작되네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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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피가 되어라 어디 가냐고? 죽어라 벽 자아 벽 자아 자아 털렛 대기 포스 털렛 대기 포스 자아 이수에서 외부다 잠시 안정대로 헤일리 데이트하네? 데이트하네? 데이트하네 데이트 나이스 나이스 오 굿 잘그랬어 니가 뭘 하든 최고야 리아가 계속 들어있어 이곳은 내가 필요해 스파이더맨 지금 아 아 테레비 피트 뭐지? 마스터 야 랩 ρο 痨 랩 랩 랩 너무 좋아. 멜론의 룩이. 아이고. 그녀는 말이야. 아직 남간 시간을 찾아야 돼. 네, 네가 더... 너가 더... 아름다워. 이러면 되지. 그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마일즈. 아직 그런 낯가론지러운 말은 잘 못하나 보네. 헤일리의 하늘이 어떻게 되었나? 헤일리의 바이러스가, 고소가 다가오고. 눈을 잃어라. 복수도 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오, 가자 좋아, 좋아 시원시원하구만 여긴가보네 어려운 미션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이밍에 오는 것 같다 자세히 터뜨리고 그들이 자세히 터뜨리고 잠시 터뜨리고 그들은 전공을 이용하는 듯한 도전 아마 내가 사용하는 것 같다 그 운동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 같다 입은 적극을 향하고 굳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저의 시간을 보게된다 시작이군 어디서부터 비린내 나는 것 같고 난리도 아니네 그쪽은 어디서 널 찾고 있었는데 네가 그쪽으로 올라오면 거미줄이 아깝지 않겠니 거미줄이 아깝지 않겠니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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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무덤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올라오네 자꾸 올라오네 너 그쪽으로 가면 내가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로 가야되겠네 어서오시고 저쪽에 드론이 있으니까 저쪽에 드론이 있으니까 오 지켰다 다들 여기를 너무 좋아하네 다들 여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일단 저쪽으로 하나 설치하고 위에 있는 거 그만 좀 오라니까 신경쓰게 그만 좀 오라니까 밑에들 어서오시고 척척척척 다른 손님은 저기까지 가셨네 불러야겠지 아무래도 일로 오네 일로 오시고 드론 금방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가 이 옆쪽으로 오면은 괜찮을듯 일단 저쪽에 있는 녀석부터 없애야겠는데 안전하니? 어서오시고 아이고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냥 어서오시고 아이고 죽여버렸네 아 아이고 죽여버렸네 아 됐고 됐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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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사용할 수 있네? 사용도 잘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맞구나?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표시가 아예 안 뜨는데? 가야되..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저걸 돌려야 되는 거구나. 부시는 건 줄. 오, 무서운데?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거 같다? 이 장면도 연출신이 있었던 거 같은데, 싸우는 거? 트레일러에서 보던 장면인데? 여기서 싸움을 했던 거 같거든요? 넌 이 장면을 좀 안 오.. 옆쪽인가? 아 이쪽이네. 어지러워. 계속 쑤시. 쑤시 먹고 싶다. 쑤시 먹고 싶다. 쑤시. 뭐지? 뭐지? 오 마이 갓. 쑤시. 어디 있었던 거야? 다 열어야 되겠다.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허물이네. 허물 벗었다. 엄청 커졌는데. 뭐야? 헉. 우와. 어 깜짝이야. 엄청 깨시려. 오. 저게 분석이대? 왔다. 저는 왜. 내가. 나는. 내가. 내 뱃음을 잘 못하니까.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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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전이다. 맞네. 전투실에서 나왔던. 바로 돌아, 이 자식들아.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드론을 기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친한다고 생각해요. 스파이더맨! 맞아라, 이 자식들아. 와우. 어젯? 음, 글쎄. 오, 세 bows 안 누르는데도 이게 뭔가 나오네? 되긴 되네. 찰, 속마다 가pen 받는 이유는 제작을 줘서, 스파이더맨! 지금 현재 시대 명이 신경 못해! 예전적인 연수기. according to the king, 이 소위의 피포내가 부족한 거죠. 목소리 바뀌는 거 좀 불안하다 아이고 잠시만요 나 이거 풀어놨니? 잠시만 나 이거 풀어놨나? 추격지원이 켜져 있는데 또 화면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날 보냈네 엄청 크다 갑자기 모넌으로 바뀌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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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not want to be lizard food 와우 낚시할 때가 아닌데?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뭐야?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 않나? 했다 들으면 뭐지를? 아니요? 아니요? 와 1 2 3 와우 이야 이야 개쩌는데? 사람을 내동댕이 치는데 점점 인간성이 없어지고 있다 눈도 약간 눈도 약간 달라진 느낌인데 흑화하고 있어 다크 다크해지고 있어 피터 괜찮아? 다크해지는데 피터? 마일즈가 망쳤다니 마일즈는 널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피터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피터가 무서워졌어 멀다 멀어 멀다 멀어 피터가 지나친다는 말 피터가 망쳤어 피터가 망쳤어 피터가 망쳤어 아오 그쪽 아니에요 피터가 망쳤어 피터가 망쳤어 피터가 망쳤어 피터가 망쳤어 하수구를 통해서 가는거야 아 맞다 아까 하수구로 들어갔지 열어줘 안돼 상냥했던 나의 피터로 돌아와 이럴 순 없어 해리한테는 그래도 친절하네 상대 나빠지고 있나본데 수트를 벗으니까 악화되나보다 진짜 허무하겠다 이걸로는 해결이 안되는데? 해수관 해수관? 아 위에 있구나 이래서 시야가 조금 안된다는 겁니다 시야가 조금 게임을 못해요 시야가 조금 게임을 못합니다 시야가 조금 게임을 못합니다 시야가 조금 게임을 못합니다 시야가 조금 게임을 못합니다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는 있는데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도시인데 스파이더맨을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을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을 만나기 전에 해독제 해독제가 완전 많고 여기도 뭐야 이건 또 꼬리 아니야? 음.. 또 저쪽이? 이게 뭐지? 고대 언어도 공부하고 있었다고? 뭐하는 곳이야 여기 뭘 원해서 이런 걸 이건 뭐지? 상리부 안에 있던 무언가가 없어졌어 이건 또 뭐야? 운석인데? 그러니까 아잉 입자가속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가 봐요 반응한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저 분해돼서 나온 게 쟤가? 저 분해돼서 나온 게 쟤가? 그래서 그 분해기 돌아가는 소리 그 나노 엄청 높은 주파수일 때 반응을 하다보네 저 분해돼서 크러쉬 여태그는 쳐내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파란색 경고 표가 보일 때 피해야 한다고? 피하기! 아 헷갈려 피하기랑 막는 거랑 어우 헷갈려 피하는 거랑 bog을 막는 거랑谷 아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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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년 공격이 너무 빨라서..잠시만요 공격이 너무 빨라서..잠시만요 아니 때려야 되는데.. 아 천혜기는 나중에 쓰라고 피하기를 쓰고 피하기를.. 천혜기 나중에 쓰면 피하기를 쓰라고.. 머리는 이해하는데 왜 안되는거야 아..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을 생각하는 거.. 감사드리고.. 꼭.. 터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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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장인인의 집!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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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부딪혔어요 아 여러분들 개미 깨주려고 내가 좀 사는 척 좀 해봤지 아 2차 2차야? 아야 어? 가까이 가면 저렇게 쓰네 어 뭐야 나 피했잖아 뭐지? 반격을 어떻게 하지? 아 아 거미줄 약하다 나 방금 반격자 세미 안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헷갈려 아! 눌렀는데 아씨 미친 아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같은 패턴이 몇 번을 다 let me help you stop fighting me this is the only way to get you back we could have finished this already I saved you before I'll save you again 재밌죠 하나 hit 하나 너 왜 그래? 그냥 여기 하나 뱉어 아 깼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알아 아! 죽었다! 아..어떻게 하라는거지? 반격을 하라는데 이..이.. 노란색 반격을 하라는건가? 이거 이거..이거 말하는건가? 홀라! 아! 이 전기 중에서 우리는 이 전기 때문이죠 더욱더 더욱더 내가 줄게 너는 처음으로 다시 다시 살게 너는 더욱더 더욱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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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속은 좀 오바지 않습니까 박사님 면속은 좀 오바지 않습니까 박사님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 으 으 으 으 뭐야 왜 안돼 아씨 뭐 어떻게 알았건데 안되는데 아 어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 됐다 아 아 내가 잘못 눌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빠지면 안되는데? 안돼! 또 놓칠 수 없어 진짜 공룡이 나타났네 오 친절한 스파이더맨 여기 스파이더맨은 친절한 사람이 맞았어 좋아! 이제 경찰이 들어있어 아아아아악 갑자기 옆으로 왜 빠지냐고 갑자기 왜 옆으로 왜 빠지는거야 와우 잘 갔다가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야 강아지 이럴 입국수들 Undert та는때문에 Watch this ㅇㅇ yolk character 보 도는 귀여운 drills buddy 칸. 와시 와시 어디가 턴터들 진짜? 너 이걸 물어보셨나요? 턴터들 진짜? 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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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친절하게 또 기다려주네 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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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기고 있어야 표면네 아.. 미치겠네 정신차려 아 헐 어 엉덩이 주사를 꼬리를 잘랐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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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너도 징그러워 야 네가 더 징그럽다 야 뭐야? 싸워?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죽을땐, 그럼 제가 죽을땐요. 다행히 내가 도와드렸어요! 너에게 도와드렸어요! 넌 너무 무거워하네! 그래서 내가 내가 직접 죽을땐요! 아이고 아 이거 공격 후 추가됐구나 아우 와 미치겠네 공격에 하나 더 추가됐어 으깨벅 그것도 있기때문에 어디갔어? 아야야야 아야야 죽었다 와 미치겠네 안보여 너무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내가 아 왜 이렇게 기대력이 이대로 맞냐 막는 거 말고 점점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아우 죽었다 점점 말을 저거를 잘못 욕 아 아 알겠다 와 공주개도 먹게 되네 오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먼저 쓰고 날아가자고 아이고 바보야 아니 아까는 아니 아까는 잘 날라갔으면서 왜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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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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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그냥 날라갔냐? 왜 이게 그냥 안되지? 여기 잘 punk 밤을 왜거든 ndห飛고 난 더 nouvelles βytyy Terry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죽는다, Gaki! 내가 못 잃어버린다! 넌 그唯一가가 도와준다! 나를 구석에 몰지 말라고 친구야 아 아 아 아 2019 아 아, 아우, 야, 또, 또 탈락 또, 또, 또 또, 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탈락 아,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겨우 붙어있다가 아, 이게 제일인데 아, 내려와 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미치겠네 와, 기껏 와, 다 했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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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지킹이 내가 못 버리네 그는 내가 도와주지 를 필요해 허가 필요해 그는 내의 도움 억울 수 없을 것 같다 눈이 없을 것 같다 이 암에드에드하여 이 암에드하여 아우와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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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 또야 또 침착하라고 아 또야 또 아 나 미치겠네 5 4 5 내가 사우다 보면요 달 여기에 맛있고 이거를 이제 안내 안내 버리itte 그래요 그래야 부터서 싸워놔 피해야되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맞았다 아 헷갈려 아 천웅이랑 방어랑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자꾸 천웅이랑 방어랑 다 잘못쓰네 잠시만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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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a 뭐야 내려오는거였어? 아아 막는거 아아 아 푹 이 정도가 됐다 남순이잖아 뭐해, 박사님 구해야지. 나도 신경쓰여 이거, 흰색 점 조준점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 하긴, 이 사람이 알고 있겠지. 뭐야, 기억인가? 기억인가? 저거 저렇게 가까이 간다고? 누가 봐도 미움해 보이는데? 그래서 팔이... 그래서 파란 쪽을... 외계에서 온 생명체구나? 아... 그 눈에 눈이... 눈이 이상해... 그 눈에 눈이 이상한 스파이더맨. 어떡하냐? 또... 어떡해... 완전히 미쳐버렸는데? 제 정신이 아닌데? 제 정신이 아닌데? 아... 이건 또 뭐지? 아... 이건 또 뭐지? 약간... 귀여운데? 망토 좀 귀여운데? 아... 너무 좋네 symbiote? 그러게 그 맞어 솔직히 인명피 없는 게 신기하긴 하지 그녀는 뭐지? 대략 스트레스에 걸려야 돼 지난번에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줄게 오케이!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 어차피 지금 그거 할 차례라서 서브미션 할 차례라 이렇게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수동 저장 한번 하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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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사진